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big class. I'm your teacher, Claire.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Claire 선생님이에요. 우리 여러분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탄탄한 일인 비트사키 클라스에서 같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어떤 책으로 공부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짜잔! 우리 Reading Future Starter라는 책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 Reading Future Starter에는 Social Studies, 사회, Physical Education, 체육, 그리고 Math, 수학, Art, 미술까지 정말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볼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친구를 한 명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짜잔! Hello! This is Monty. Monty라는 친구예요. 우리 앞으로 Claire 선생님이랑 Monty랑 같이 신나고 재미있는 영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시 40분부터 30분동안 매일매일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신나는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in class, everyone. Bye-bye. 안녕!